안녕하세요 고생마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오공도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절묘한 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절묘한 수가 있을까요? 사는 방법을 찾아오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따는 손은요. 바로 백이 이 자리를 두면 오공도로 죽게 됩니다. 죽었죠? 이쪽에서는 집이 안납니다. 그럼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젖히니까 백이 어디에 둘 것이 없네요. 아이고 이거는 흙이 두고 흙이 죽었는데요. 이거를 흙선 흙사라 그러죠. 그럼 상대방은 얼마나 쾌자를 부를까요? 본인이 두고 본인이 죽는다. 이러면 안되겠습니다. 이건 죽었어요. 백이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단수 치는 수는요. 따서 이 형태가 빅이 되죠. 그럼 백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흙도 백이 들어왔다고 덥석 고개를 물면은 이것도 흙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집이 안나고 세점먹고는 못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고개를 덥석 물지 말고 이쪽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은 백이 지금 어디 둘 데가 없죠? 여기 단수 치는 수인데 이걸 따면은 동시에 따면은 먹여치기 해도 이렇게 살게 됩니다. 다시요. 붙이고 벽은 이쪽이나 이쪽을 둘 수가 없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따면 큰일납니다. 따지 말고 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두 집을 놓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